부산의 한 가정집에 맹수가 살고 있다? 큰 눈에 들어오는 녀석의 야성미 넘친 위주얼 우와 큰 귀에 길다란 몸 화려하고 선명한 호피 무늬 커다란 눈보다 더 큼직한 귀 녀석, 대체 정체가 뭔지? 사바나켓입니다 서벌과 고양이 사이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 아프리카 사하나 사막 이남 지역에 서식하는 타고난 사냥꾼이자 미니 치타라고도 불리는 야생삭 서벌 그리고 인간과의 친화력이 유독 높다고 알려진 샴 고양이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사바나켓 겉모습은 야생살기지만 성격은 상냥한 샴을 닮은 사바나켓은 사실 국내에서 보기 힘든 고양이 종이다 그런데 귀하신 몸 사바나켓 이름도 지체 높은 여왕 퀸님이 방문 앞에 벌러덩 아이고 문 손잡이에 대롱대롱 마치 전문 터리범처럼 양발바닥으로 살살 구르더니 오 세상에 끝내 문을 열었다 열었어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간 곳엔 새끼들이 있다 아 여왕님 새끼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도 문고리를 잡고 매매 마셨던 겁니까 아이고 저희도 왕자님 공주님 얼굴 좀 봐도 될까요 색깔이 다 달라요 납작한 얼굴에 짧은 귀 저리 가족 맞아요? 사바나켓 새끼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? 진짜 귀여워 그런데 퀸이 갑자기 허겁지겁 새끼들을 핥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수상한 회색 고양이가 퀸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요 브리티시 그리고 산실까지 침입하더니 인정사정 없이 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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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바나켓 퀸 모양 빠지게 머리채까지 제대로 잡혔는데 야야야 회색 고양이 니는 누군데 귀한 퀸을 그리도 못살게구나 어 됐어 혹시 얘가 엄마 아닌 거예요? 어 잠깐만요 잠깐만 퀸이 끌려 나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원래 엄마는 우리 벨벳 그거 봐 아까 젖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퀸이 아니고 이 회색 고양이가 엄마예요 그럼? 친구 엄마예요? 모유 수유하는 느낌이 나네요 납작한 얼굴에 짧은 귀 회색이랑 완전 붕어빵 사바나켓의 화려한 호피 무늬는 아 눈 씻고 봐도 없네 없어 깨끗하네